한점 승부 갑니다. 이거 한점 승부 어? 한점 승부야? 어이! 내 차 말 떼고 있습니다 자, 박웅근 아, 빠드 안녕하십니까? 가자 간다 뿌악 아아아아 아아아아 방금 성급하게 때렸네 보자, 초구 보자 오케이 두번째 공 해서 빠른 승부 갑니다 와아아 또 볼 세번째 공도 그럼 빠지겠네 오, 들어오네 네번째 공, 볼 오와! 아, 씨 빠지고? 그렇죠 또 빠지고? 와, 타이밍이 아예 안 맞는다 진짜 원래 다 틀렸는데 오늘? 또 빠지고? 그렇지 자, 쓰리원 여기서는 무조건 승부해야지 여기서는 뺄 수가 없어 빼네 이걸 빼네 자, 야구는 3, 4, 5번부터 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번에 예지럭 있다 아아아아 아아아아 때렸어야지 예지럭 씨 자, 두번째 공 빠진다 그렇지 일단은 도루는 안 할겁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아아 병살포스네 씨 아이, 진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흠 괜찮아요 자, 투스 누구니? 아 또래민철이네 떨공 3 그렇지 치얼스 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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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신이네 완전히 자, 한번 하이 패스트 볼 보여주고 하이 패스트 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비슷한 공으로 승부 자, 비슷한 공으로 승부 그렇죠 한 번 더 하이 패스트 볼 보여주고 그렇죠 볼 던질 것 같은 이 타이밍에 스트라이크 자, 플라이 좋습니다 오 완전히 제가 지금 원하는 대로 되고 있네요 계속 높은 공으로 보일때 갑자기 나뒹 패스트 볼 됐어 3,4범 깔끔 3,4범 토이 뭐야 투기 일단 안했어 그러면 죽어 나는 박은군한테 지지 않는다 오 박은군이 뭐야 박은군이 으악 아 이거 볼이었는데 자, 두 번째 공은 볼이죠 그렇죠 세 번째 공도 볼일 겁니다 아 뭐하는 거야 자꾸 왜 김 맞쥬 아 텐 좋았는데 아 3,4범 토이 가겠네 아이씨 괜찮습니다 한 번 더 3,4범 토이 갑니다 샷 어? 아 영상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깜짝 놀랄 봉 신컷 그렇죠 한 번 더 던져도 반응 못합니다 반응 못해요 뭐야 뭐야 아 이러면 승부해야 되는데 이러면 승부 좋았어 계속 빠른 공은 은빡 지르기 됐어 싱커가 타임이 잘 안 맞아요 좋습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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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커 그렇지 싱커가 일단 카운트 잡고 싱커를 못 건드리네 보니까 싱커를 못 건드리네 그냥 또 싱커 한 번 더 좋습니다 싱커를 못 때리네 상대 약점을 알아버렸어 싱커를 못 건드리는구만 아예 싱커 한 번 더 싱커 내린 공은 한번 던져야겠다 한 번 더 패스트 볼 그렇죠 삼자범 툴 깔끔하다 이제 무조건 차야겠다 이제 무조건 차야겠다 무조건 차야겠다 정경현 어? 우타자인데 샤투스를? 그럼 일단은 하나 보고 그렇지 슬라이더 몸쪽으로 말려 들어오는 슬라이더 걸리는 순간 홈런입니다 나이스 이거 이루타인가? 이루타다 이거? 이루타! 나이스 한점 승부 갑니다 이거 한점 승부 어? 한점 승부야? 어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살아가면 돼 살아가면 돼 살아가면 돼요 아직은 내가 유리한 카운트입니다 저 슬라이더 저거만 주시면 돼 저거 저 슬라이더 뭐야 들어와 자 뺀다 그렇지 뺄 줄 알았어 자 뺄 줄 알았고요 그만해 이제 뭘 또 이정우랑 벌란트리랑 잘하니까 불일기해도 싸우자 일단은 싸워서 이기자 아 아 눌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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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아 아 저 슬라이더를 주시면 돼 저 바깥에 빠진 슬라이더 저거 어떻게든 나가는 거 아 이게 불폰놀이네 아 돌겠는데 진짜 뭐하는 거야 아 그거 왜 쳐 죽어가지고 그거 진짜 이것도 왜 안 돼 아니 한 개도 안 맞았는데 심지어 한 개도 안 맞았는데 나한테 하나에다가 본래 두 개였는데 이걸 점수를 하나도 못 냈네 심지어 이거 이주타였는데 이거 일단 이렇게 끝나네요